국가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CDS 금리라고 있습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와프 금리 최근 우리나라의 CDS 금리가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이 개선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미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우리 경제를 평가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해외 시각이 개선된다면 그보다도 또 다양한 일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CDS 금리 1년 중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 음식인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아마 각국의 CDS 금리 특히 신흥국의 CDS 금리 이 얘기가 좀 많이 들리실 겁니다. 한동안 CDS 금리가 이렇게 한국경제TV라든가 이런 데서도 방송이 좀 잘 안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하반기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은다는 금리 인상 문제, 위계 금리 인상 문제와 함께 자연스럽게 많이 거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CDS 금리 아까 진행자께서 모두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국가 부도 가능성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최근에 김정은 체제 공포 정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이 좀 엇갈린다든가 또 특히 해외 투자 은행지일수록 한국경제 성장률을 좀 낮춰지 않는다든가 이런 쪽이 멋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CDS 금리가 지금 1년 중에 아주 가장 낮은 수치 올해 들어서 체제치뿐만 아니라 1년 중에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되거든요. 지금 한 46BP 정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비단 이런 CDS 금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외 시가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많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외평채 가상금리가 만기 별로 있는데요. 이 외평채 가상금리도 CDS 금리와 떨어지는과 함께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어서 일단은 단기적인 한국의 해외 시가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시청자분이 아이러니컬 생각하게 하더라도 왜 CDS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까 의아할 정도로 지금은 우리 내부적 상황, 북한과의 문제,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CDS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되었습니다. 그간은 우리 경제를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상황인지 점검을 하면서 말이죠. 국내 같은 경우도 정부라든가 민간기관의 시각이 좀 달랐고 해외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좀 엇갈린 반응들이 있어서 말이죠. 이 시점에 왜 CDS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가 그 이유 배경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CDS 금리 지표 산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라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국가 부도가 가능성이니까 개인도 부도, 기업도 부도, 국가도 부러우면 돈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역시 우리나라의 외화유동성이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한국 경제 지금 말씀하신 데 시각이 엇갈리든 북한과의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든 지금 국가의 부도가능성을 얘기하는 CDS 금리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우리 외환 사정 때문에 그렇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발표한 올해가 4월 말 한국의 외환 보육원은 지금 많죠? 3,699억 달러. 상당히 많죠? 그러면 이 수준이 얼마큼이냐 하면 우리가 외화가 부족해서 CDS 금리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외환위기 당했던 게 1997년 상황이겠습니까? 그때 사실 한국의 외환 보육원은 300억 달러 정도로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발표를 했었다는 사실 300억 달러 갖고 있어도 괜찮았었는데요. 그때 다른 데 다 취재하니까 가용, 손에 들고 있는 가용 외환 보육원은 당장 쓸 수 있는 것이 한 36억 달러 정도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해지펀드라든가 이런 데서 쭉 해서 자금 이탈시키면 못 쫓아오니까 환율이 폭등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외환위기 발생하고 그다음에 해지펀드들은 환차익을 대규모로 누렸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점에서 볼 때 그때 당시 한 300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한계지금 외환사장이 얼만큼 풍족한가는 단적으로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이렇게 CDS 금리가 떨어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체감적으로 볼 때 주변 사정을 볼 때는 저게 떨어질까? 떨어질까? 다른 의도가 있을까? 요즘 경제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얻는 풍조가 많아요. 중개지표도 통계가 조작되느냐 일본도 지금 1,4분기 성장률이 2.4%인가요? 굉장히 당초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냐?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면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CDS 금리도 우리의 주변 사장과 관계없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지표에 대해서 어떤 정확성이 되던가 이렇게 되고 또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대표지수를 좀 빨리 개편해야 된다 하는 FM가이드의 김군호 사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지수 대표지수가 빨리 좀 신뢰성이 떨어지만 빨리 빨리 현상을 반영해서 좀 개편을 해줘야 되거든요. 국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CDS 금리가 이렇게 체제를 떨어진 데는 외화 유동성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표다. 그러면 3,699억 달러인데요. 지금 어떤 수준이냐 하면 세계가 지금 27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계 외환 사장이 외환 보호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좋은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지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외환 사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에서 한계 CDS 금리가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외환 관리 상대 중요하죠. 지금 보면 우리나라 꾸준히 통화 수업 협정을 맺어왔는데 특히 현 정부 들어서는 우리나라보다도 경제 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들과도 계속해서 맺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도 이런 해외 시간을 개선하는 데 충분히 한 몫을 한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외환 보유는 퍼스트 퍼스레티 직접 갖고 있는 일선 자금 그 다음에 세컨드 퍼스레티 우리가 갖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그러면 일선 자금만 시청자분께서 일선 자금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만 중요하냐 하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사람이 많은데요. 사실상 우리가 외환 보유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지금 수출 기업들이 환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원화 절상 문제 원화 절상 문제 때문에 원권에서 피해를 미치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외환 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뭐냐 어떠냐 하면 사실 수출이 안 좋은 가운데 원화는 절상이 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미스매치 현상들이 이게 발생하다 보니까 같은 외환 보도 직접적으로 갖지 않고 오히려 언제든지 다른 국가에 외환 보를 쓸 수 있으면 이 외환학 사정이 풍족해서 수출이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은 가운데 원화가 절상되는 이런 최경환 경제팀의 가장 고민한 사항을 풀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쪽에 현 정부 들어와서 노력을 했던 것도 지금의 cds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의 통화수협정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중국과의 통화수협정, 수협협정이 여러 가지 유론에서 계속해서 현장이 되고 있죠.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 잘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사실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아시안 국가 우리보다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와 통화수협정을 맺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가시적 성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갖고 있지 않지만 사실 위안보호를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오히려 이게 질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원화 절상 압력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노력들이 이번에 cds 금리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쪽에 인도네시아라든가 국가에 비해서는 우리가 갑이고 거기가 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런 것 같은 우리보다 경제발전 단계가 높으면 우리가 아무래도 꼭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쪽이 갑이고 우리가 의리면 같은 통화수협정을 맺더라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좀 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와 통화수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 다른 부전자원이라든가 이런 개발과 다른 동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전략이지 않느냐. 그런 것이 좀 어느 정도 먹히는 상황에서 한계 cds 금리가 주변 효과가 가할 게 없이 최저 상태로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좀 노출된 상황에서 내친 김에 우리 해외 시각 개선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더 쌓으면 어떠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대목은 많은, 제가 외환을 오랫동안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분야의 토론에 가면 사실 현재 상황을 모르시는 학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십니다. 무조건 이게 금리 인상이 되면 우리 외환 보유는 많이 쌓아야 된다. 많이 쌓아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많이 쌓으면 원하자 상태에서 수출업체들이 그냥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보면 외환 보유가 많이 쌓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외환 보유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는 제1선 자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가 외환위기 당해서 경제 고통이 되게 심했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에 보면 외환 보유는 많이 쌓으면 싸우면 좋다 하는 과거 정부의 어떤 시책도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선입견들을 갖고 있으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이번을 기억해서 우리가 좀 외환 보유를 얼만큼 쌓으면 좋을까 하는데요. 비상금은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쌓으면 싸울수록 다른 데 쓸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상금도 적정한 수준으로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테는데요. 이왕 같은 게 해서 한날에 비상금에 해당되는 비상금에 해당되는 외환 보유의 적정 수준을 따질 때는 여기 그 자막에도 빨간 줄 위에 나오고 있어 나는 IMF 기준 이건 이제 잘 아시겠죠. 경상거래가 주가될 때는 한나라의 수입분의 3개월치가 적정 위험부위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건 아주 익숙한 개념이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티 그린스폰 모델이다 해서 이 방식은 IMF의 플러스 단기회체 단기회체 이런 것이 포함된 개념이다 이렇게 불리했고요. 그다음에 자막이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자막으로 갔어요. 나중에 나는 캡틴 방식 이게는 글로벌 사회에서 보면 모든 단기 부채성 갖고 있는 것은 전부 외환 보유를 포함시켜야 된다 해서 최강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IMF 3결치 그다음에 기도티 방식 캡틴 방식에서 지금 국제적 보편적 기준은 기도티 방식인데요. 기도티 방식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의 적정 수준은 3,300억 달러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3,699이니까 이것만 따지려도 가다본 상태죠. 그러면 최강의로 극단의 상황을 대비해서 최강의로 캡틴 방식으로 할 때는 한 개의 외환 보유가 지금 3,700억 달러 정도 시정되거든요. 이것이 적정 수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볼 때 4월 말에 우리 외환 보유가 3,699억 달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최강의의 적정 외환 보유 개념에 2,000달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선 자금까지 가면 지금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은 너무 많은 상태다. 이거를 현체 경영한 경제팀에서 고민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가장 큰 현안을 들리하면 뭐님 외도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자금 이탈 가능성 그래도 유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를 꼽는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외환시장은 지금 상황이라는 말씀 들으면 자금 이탈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가 그동안 논의만 하다가 하반기에 뭐 유리되든 거리되든 십여리되든 가시권에 왔다라는 가시권 가시권에 왔기 때문에 아마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어제도 이제 기업인 대상으로도 밤늦게까지 이렇게 강의하는데요. 기업인께서 이 문제를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면 자금 이탈이 되지 않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들의 혼란스러운 이런 외환위기 가능성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인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앨런 룰에 따라서 일단 금리 인상 이 앨런 룰은 뭔지는 잘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앨런 맥콜 이클로맥 패러다임 해서 앨런식 통화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볼 때는 일단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연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도 아까 김 기자께서 전해주셨다는 금리가 6월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9월이 간다 12월이 간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지금의 앨런 맥콜 이클로맥 예를 들어서 예일 맥콜 이클로맥 패러다임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만간 닥치기는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랐다고 해도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조만간 금리가 한 단계씩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도 인상 속도는 많이 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금리가 정상화된다. 정상화된다면 우리가 본 외환위기 전에 미국의 정책 금리가 5%다. 그러면 5%까지 올라가야지 정상화된다. 이렇게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잘못되어 있다. 왜냐 2008년도의 미국의 경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출구절 지하철에서 나올 때 땅의 속도가 땅의 수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냐 성장준도 높고 물가도 높기 때문에 그때 당시 5%는 정상수준이라 하더라도 지금 지하철에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냐 성장준도 낮고 물가도 낮기 때문에 정상화 수준을 금리기 이전에 미국의 정책 금리가 5%돼서 지금 0에서 0.25%에서 올라간다 올라간다 해서 5%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미국의 경제성장률도 낮고 물가도 낮니까 사실 이곳을 합친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대체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도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쩌거나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과식권에 들어온 상태에서 보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양적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금 유입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캐리 트레이드에서 보면 파지티브에서 네거티브 트레이드 쪽으로 가니까 자금 이탈 문제는 신흥국에서 정도 차이가 문제가 되지 자금은 나가는 겁니다. 달러 캐리 자금은 회수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도 차이가 문제인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금리차가 중요할 것이냐 외환보가 중요할 것이냐 하는 측에서 보면 외환보가 더 중요합니다. 외환보가 빠져나가는데 외환보가 충분히 있다 충분히 방어있다 하면 빠져나갈지 하면 다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빠져나가는데 그 나라가 외환보가 적다 하면 그때는 투기적 목적으로 쫙 올린다는 얘기 뺀다는 얘기입니다. 빼지 않을 자금도 쫙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환율이 쭉 올라가니까 환차익이 발생하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외환보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중국과 멕시코와 한국과 외화건전국에 속한다. 그래서 어제 저랑 같이 기억 보셨던 분 오늘 방송을 꼭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상 시간 관계상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 못했는데요. 우리는 자금이탈 따라서 1997년 상황뿐만 아니라 2013년 소위 테이퍼 텐트림 현상 발생했을 때 프레자이 파일부 테이퍼 텐트림 현상 발생할 때 그런 금융시장의 혼란은 거의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듯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환율 외환보유고 얘기할 때 앞서서도 외환보유고가 충분할 때는 이것을 그대로 고여서 그냥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만큼은 또 해외로 돌려서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경환 경제팀이 다음 달에 해외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다음 달에 발표됐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수질이 안 되고 전체적인 수질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특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질이 잘 돼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상수지가 한 800억 달러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요. 외환보유고가 스타크로 많지 많지 매년 벌지 800억 달러 이상 벌지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질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다 해도 어떠냐 스타크도 많고 플로우도 많으니까 원화가 절상되는 그래서 경쟁국에 비해서 가장 이렇게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렵게 되죠. 그런 측면이 지금의 기업인들이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화 절상 압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헌헤이죠. 어떻게 헌헤했을 겁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 해외 투자를 해외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되죠. 이게 CDS 금리라든가 이런 금리가 최저금리가 되면 이 해외 투자 활성화 활성화 이런 부분을 빨리 정책적으로 필요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해외 투자 활성화로 지금은 환율 경쟁을 확보했다 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에 현 최경환경제팀에서 발빠르게 해외 투자 활성화 이것도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에도 해외 투자 활성화 책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나온다 보니까 그 배경과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열하디 기업이라든가 또 경제주체의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부재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원화잘상 압력을 막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온 만큼 우리의 고용창출이라든가 부가가치이라든가 기여하지 못하면 어떠냐 들어와서 원화잘상으로 넣지 말고 들어오는 데를 퍼내라. 소위 PSI 정책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책 권고를 그런 쪽으로 많이 해드렸습니다. 퍼먼트 스토라이제이션 인터베이션에서 IMF가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외국 증시 자금이 들어오면 원화잘상으로 이렇게 되면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경쟁에 타격을 받니까 사실상 우리가 스타학적인 측면에서 외환 보기가 많고 경상 수치가 많은 테는 외계가 아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외국 자본 들어오면 한국의 고용창출에 기여드리고 경제 부가가치 기여드리고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 그냥 시장에 흡수돼서 원화잘상으로 되면 경제 타격이 되니까 들어오면 퍼낸다. 중국이 한국보다 나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은 들어오면 퍼냈거든요. 그다 보니까 뭐냐. 중국이 저렇게 외환 보기관을 많이 갖고 있다. 외환화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하루의 변동폭이 있긴 하지만 사실 외환화가 굉장히 중국의 수출 기업에 유리한 환경으로 돌아왔던 사항이고 우리는 그 대목에 있어서 한국경제팀을 통해서 2, 3년 전서부터 들어오면 퍼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런 측면이 정책적으로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은 돈은 많지 외환은 많지 매년 벌지 어떻게 했냐. 더 이상 수출 기업들이 경쟁상에 타격을 받다 보니까 해외 투자 활성화 내용을 발표한다고 보냈습니다. 참 최근 들어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변했죠. 이 다음 달 발표될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 역시도 그 중심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방향을 어떤 쪽으로 잡아야만 상당히 또 그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해외 투자 활성화하면 시청자분들 그럴 겁니다. 국내 제조업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 이걸 할 겁니다. 과거의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은 보통 제조업 기업 기업들의 한계에서 생산 코스트가 높고 이런 효율성이 떨어진 이 기업들을 밖으로 좀 전체를 퍼내서 국제 분업화의 이익을 또 값싼 노동적이라든가 값싼 자본은 국제 분업화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고 그걸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하는데요. 사실상 이런 정책을 이번에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에 넣으면 이게 정책적으로 보면 아마추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어떠냐 하면요. 제조업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국제 분업화의 이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보시기도 했습니다. 진행자분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시다가 우리 인건비 부담이 높아서 값싼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정보가 차단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셜네트워크라든가 인터넷에서 딱 보면 내가 이 연필을 생산하는데 똑같은 거 생산하는데 한국의 근로자들은 6천만 원 받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뭐냐 2천만 원 받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보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여기는 6천만 원 주고 여기는 2천만 원 주느냐 해서 노사분규가 나갑니다. 노사분규.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증강현실 시대에 있어서는 국제 분업화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제조업의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담으면 절대적으로 지금의 추세에 위반한다. 이렇게 보셨됐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제조업의 리시어링 정책. 다 들어와라. 한국의 박근혜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는 한국판 리시어링 정책 이게 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해외 투자 활성화일 때 사실 시청자분과 또 기업인끼리 생각하는 과거의 제조업을 바꾸면 안아 이런 대책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뭐냐. 금융이 나가야 됩니다. 금융이. 금융이 나가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 차에서 금융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차에서는 6월 달에 발표하는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의 제조업보다는 금융의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나가더라도 글로벌 경험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기업들이 나가야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 투자 활성화에서 정책 목표를 위해서 국내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금융사의 해외 경험이 없는 상태를 밖으로 나가봐야 또다시 쓰러지가 발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해외 투자 활성화에서 금융인데 금융 경험이 글로벌 경험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인적 자원이라든가 해외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네트워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오랫동안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데에 많은 혜택을 주면서 이것을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세제 시장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글로벌은 세제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외 투자 활성화에서 금융기관 넣고 해외 펀드라든가 뭔가 과세를 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본의 이동은 규제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면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단 방향은 좋게 잡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을 꼭 좀 감안하셔서 다음 달에 지금의 절실한 외화 사정이 풀어가는 장치에선 좋은 정책이 구상되어 있으니까 또 내용도 좀 좋게 포함됐으면 합니다. 국가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CDS 금리 우리나라 1년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외환보이고 상황이며 지금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시가 어디에 중심되는 바람직한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